여기가 유바 유바? 유바 유바가 뭔봐요 유바가 두유를 끓여가지고 두부를 만들려고 하면 두유를 끓이다 보면 거기에 단백질 막이 생기거든요 그 막을 걷어가지고 먹는게 유바거든요 아 이거 무슨 두유에요? 어 이거 두유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그 콩물 향기 있죠 저 두부 만들 때 콩 갈아가지고 즙 짜서 끓일 때 딱 이 향기 나거든요 15분 정도 15분 정도 15분? 15분을 기다려야 되는거에요? 네, 이제 요리 요리 요리? 요리 말고? 오오 아 오, 귀여워라 얘는 뭔가요? 뭐예요? 여기 최초의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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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바가 오히타시입니다. 이네오탕豆腐는 여기. 중간에 육류와 생크림이 들어있어요. 두부로 만든 우유로 만든 치즈 같아. 어? 지금 생긴다. 생긴다. 이거 생긴다. 잠시만요. 이거 빨리 봐봐. 위바, 위바, 위바 됐어요. 위바 ideia. 위바, 위바에요. 그리고 야eremos cet surpass, 네요. 우와. 소유. 간장을 조금 넣고 준비해 주세요 2번 정도는 3분 정도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생겨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구 스타일리시 추구 스타일리시 추구 스타일리시 추구 스타일리시 추구 thor 기타잉 추구 추구 추구